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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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복이 없는데 사람을 붙들고 사람으로 살아 응? 언니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언니라 불러도 되죠? 네. 왜냐하면 본인도 어쨌든 간에 내 내면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과 이게 본인은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남자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본인도 100%라고 얘기는 안 나와 사실 어느 속에는 여자의 섬세함 털털해도 그게 분명히 깔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로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냥 지금도 그래 수 없는 사람을 못 만나 온 건 아니다 우리 언니가 못 만나 온 건 아닌데 내 사람이 없어 근데 제발 내 사람이 있어서 그냥 조용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용히 잘 살고 싶은데 언니도 신에 가물이 있어 놓은지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내가 찾아 들어가 꼭 그런 사람들을 이유와 꼭 머리 아프고 그래 이 정도도 내가 감안하겠다 인연 줄 봐주는 거예요 감안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인복은 있어 인덕이 없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도 와서 덕을 베풀고 좀 뭐 만약에 뭐 안 좋은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같이 살아주고 같이 가면 좋은데 언니도 정상적인 이게 연애가 되질 않아요 응?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시집이야 뭐 그건 옛날 쪽에 내가 뭐 장가면 장가지 시집은 아니고 그죠? 근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는 발자야 본인도 알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참을인이 세 개나 있었으면 내가 그저 수행을 하고 말지 그지? 근데 이걸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변해 나의 어떤 그 기운 나의 신의 가물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해줬더니만 더더더더 그리고 내가 속 썩을 사람만 만나더라는 거야 누구 만나요? 네 만나고 있죠? 네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내 게 아닌 거 같아 네 미안해 저게 왠지 모르게 나를 눈 가리고 나서 어? 미안하지만 한 발은 내 집 앞에 들여놓고 한 발은 밖에다 내놓는 격이야 수상해 솔직히 어? 내 심중 심중으로는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만나서도 행복하지를 못하는데 이 고심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먹고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근데 우리 언니도 야무지기는 그지 없다지만 이 그 끊는 맛이 없어 네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처음 보려고 막 화가 올랐다가 울기가 났다가 막 이랬다가도 내가 이러다가 암 병 걸려 죽을 것 같아 머리로 나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뭔가 딱 끊어야 돼서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언니가 상대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어도 언니가 언니를 괴롭히는 거야 그 결단력이 없어갖고 만화가 돼서 끝맺음 일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상냥하게도 본인도 어디 직장으로 다닐 입장은 못 되고 내가 어쨌든 언어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고생고생 그때 지금 이동은 없습니다 어? 내가 뭐 장사해요? 네 장사 터절로 이동하고 그 이동 수는 없어 그래도 간신히 자리 잡았다는 얘기로 나온다 어? 간신히 자리 잡았다 근데 간신히 잡아놨는데 사람이 왜 미안해요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 때문에 사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내 거 편치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것도 같이 살아간다 보면 뭐 한 가정이나 표현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같이 살려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쵸? 근데 내년 수전에 이별 수가 들어와 있다 뭐 힘이 왜 빠져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저기에다 마지막까지 근데 내가 우리가 아무리 끊어봐라 뭐하라 얘기를 해도 언니야 언니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서 내가 막말을 미안하지만 내보낼 때도 무슨 시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딸내미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뭘 챙겨서 내가 손해보면서도 내보내야 되는 끊어야 되는 이런 방법이라고 왜 고생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자리 잡으려고 애쓰셨잖아요 그치? 눈물도 그치? 가슴에 나의 어떤 한도 있는 사람이잖아 응 근데 그 놈의 사람이 하나가 안 돼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 지금 만나는 사람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아 그래왜? 하하하 이게 문제야 혼자 못 살아가는 거야? 아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니 무척 네 엄청 미안해요 너무 금방 확 너무 또 확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놓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리고 미안한데 이놈이 그 놈의 입이 문제야 네 그 놈의 입으로 내가 아이씨 날 보는 것 같다 그 놈의 입으로 내가 뭘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뭘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야 네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일하던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면 일 안 해 그리고 멀쩡하게 그 사람도 외로워서 우리 외로움 같이 달래보자 만났는데도 희한하게 나한테 외로움을 다 풀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이해가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 깊이 얘기할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신의 가물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언니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내가 신당 차릴 수 없잖아 그죠?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지금 입이 터져서 신을 받고 이건 아니에요 네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고력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음 거기에 나는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사람의 덕이 없으니까 네 그 외로움을 풀자고 했던 것이 더 외로워지고 더 복잡해졌어 네 근데 믿어보고 싶구나 네 잘 이 친구랑 좀 잘 가고 싶거든요 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제일 간절해 아주 네 그 마지막은 언제까지 언제부터 계속 마지막이야 계속 지금 제 마음이 이 친구로 놓을 수가 없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장사는 솔직히 그냥 먹고살어 네 먹고살 정도야 그 다음 많이 이건 아니지만 네 내가 지금 벌어서 누구한테 꼼질하라고 이거 먹고살 문제야 그래서 지금 언니 머릿속에는 네 금전의 운도 좀 있나요? 중요하지만 그게 거의 사라질 정도 머릿속에 하다가 그 만나시는 분에 대한 모든 게 다 촉이 다 서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돼 일은 해야 되니까 먹고살다 근데 이 사람이 제발 나의 마지막 연인이었으면 인연이었으면 얘가 마음 미안해요 그 분이 만나시는 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온다면 난 용서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한테 흔들리지 흔들렸었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흔들릴까 제가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마음이 지금은 이게 잘 들어요 부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부부의 열을 맺어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이게 음향이거든요 네 그죠? 무슨 얘기하는 줄 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된 선택은 아닌데 언니가 그분의 그걸 모든 걸 다 채워줄 수가 없어 네 막말로 네 그분이 만약에 흔들리고 뭐하고 예전에 속 썩인 바람이겠네 다른 사람에게 흔들렸겠다는 뜻인데 뭐 마음적으로 좀 흔들린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언니도 네 잘 살려면 이 무당이 뭐해라 뭐해라 그러면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네 그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네 왜... 뭐 왜 사는지 안 물어볼게 내년에 이별 수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친구가 떠나가는 건가요? 제가 또 저는 못 놓을 것 같은데 못 놓아 그러니까 못 놓는 거는 나중에 놓으면 내가 손해가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시집 보내듯이 고마웠다고 해서 이렇게 뭐래도 하다 진짜 근데 이거를 인연의 하보로라고 붙일 수는 없고요 응? 언니에 있어서 우리 본인의 언니에 있어서 언니의 기운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의 곁에 머물게 냅둘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응? 참 어려운 괴물 같다 그러면 선생님 그 친구가 내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간다는 뜻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지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 이걸 얘기 들으면 내년까지는 머릿속에 꽂혀 있는데 어떻게 사니 아니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렇다고 집착은 생기지 마요 네 제가 집착하는 거 같아서 그게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내 성격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거에 꽂혀서 이 사람을 올가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충이 돼버리게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져 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기를 해서 갈 건 아니고 뭐가 궁금해 온통 머릿속에는 그 사람만 이렇게 자리 잡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도 잘할 수 있고 저기 외로움이 너무 많이 타서 제가 또 너무 불 같은 사랑을 해 버려서 그 불을 너무나도 질러놔서 지금 헬기가 떠도 이 불이 꺼지지 않으니 차라리 이 불이 안 꺼지고 그 사람도 나한테 마음을 정착을 해서 우리 외로운 사람에 또 이런저런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괜찮잖아 그래서 서로 마음 통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러게는 언니 가물이 너무 높다고 그렇게 제가 안 되나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혼자 살아야 되나요? 급할 자야 원래 아 그래요? 원래 급할 자인데 없는 걸 갖다 넣어야 되니 본인 같은 경우가 그냥 신에게 엎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겨우 그 년도에 그게 만약에 그 애군이 들어온다 그럼 그걸 넘겨야 되는 거야 뭐 사람 마음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흔들렸다고 해도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 그잖아 언니처럼 미안해 이거면 이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콩이면 저게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내가 좋아서 내가 콩이라고 믿었으면 그게 콩이 아닌데도 언니는 콩이라고 믿는다고 지금 그거야 그럼 이 친구는 좋아한데 마음이 없나요 선생님? 마음이 없는데도 살겠어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자기 딸에도 한숨 짓는 거지 아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 사람 못 믿고 안 믿고는 없어 근데 자기 딸에도 미안해 반반이야 반반 본인이 만나시는 분이 한 7대 3, 6대 4 본인 같은 경우가 9대 1이라고 치면 네 솔직히 그러다 보니 나한테 만족이라는 거가 지금 자기 삶의 어떤 직성이 흔들려져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안해온고 남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건 아니야 자기가 이게 맞는 건가 자기가 어떤 어떤 정체성 정체성에서도 힘들어져던 게 흔들려져 버리는 거야 고맙지 사실 본인이나 만난 사람이 언니한테 고맙지 그래도 마음적으로 위로해줬고 그 친구가 남자가 계속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또 반반이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나 본인이 싫어서가 아니야 근데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그렇죠 라고 그 답을 이 사람이 확고하게 할 때까지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본인한테 멋있어져야지 끌려야지 그 끌리는 도화가 없어서 그래 도화가 제가요? 어 너무 하나만 보면 얼굴 오니 그냥 뭐 진짜 그냥 일도하기에는 이런 그지? 답이 나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상대도 나라는 사람이 반반이다 보니까 본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 본인한테 와서 안주를 해버리고 나니까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나니까 자기 걸 찾는 거야 뒤통수지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언니는 이 사람 놓고 싶지는 않잖아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려우시대 이 사람 때문에 같이 잘 살려고 구토했어? 어디라고 얘기하진 말고요 막 그냥 그런 건 아닌데 부적을 썼었어요 부적 이게 2년 뭐 이렇게 둘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래 그래 언약 구속으로 될 사람은 아니고 네 미안하지만 이게 근데 우리도 보편적으로 영각하는 정상이라면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언니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를 마음으로 흔들어 놔야 돼 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발 융통성 좀 가져요 융통성이 없어요 아니 융통성 좀 가져 라고 제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죄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언니는 여기서 못 멈춘단 말이야 네 근데 분명히 내년에 헤어질 수가 있어요 여덟 달쯤 여덟 달쯤 내년에 헤어질 보고 내년에 그 이별의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언니는 몇 년 동안 고생을 할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제가 다 만나봐요 어 왜냐면 상대가 그 사람이 들어와서 뭐 계속 나는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버려 아 그 마음을 버리면 꽂히고 얘기하는 거가 어 얘 이 사람 뭐지 본인이 봐봐 좀 그 사람이 놓칠까봐 안달병이 나야지 그렇죠 너무너무 언니 아니야 제가 안달병이 났어 어 거기에 내가 안달병이 나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상대는 어 뭐야 이게 내가 행복일까 좀 답답해해요 제가 좀 집착하는 거 같으니까 많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참으면서도 돌려서도 하고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면서도 이렇게 가고 그 상대가 봤을 때 본인이 같이 가고 싶다 멋있다 생각을 하겠냐고 그렇죠 처음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마음이 커지면서 좀 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 처음에 연애할 때요 저걸 잡으려고 뭔 짓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잡고 나면은 그잖아 그러듯이 본인 같은 경우는 반대야 내가 잡아서 더 잡아서 그냥 우리 안에 둘려고 하는 거야 왜 근데 저 사람이 갈 수도 있어서 네 혹시라도 근데 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네 본인이 이렇게라도 넓게 마음을 쓰고도 충분히 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도 어? 얘가 나를 떠날 수도 있네 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 놓고 너무 아예 집착이 너무 싫어 아우 징그러워 어 나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질려서 나를 올가메겠구나 그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한다 보면은 그 사람 딴에는 도망가고 싶으려고 안달병이 나겠죠 그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언니의 마음부터 행동부터 리셋을 시키세요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 부러집니다 분명히 티가 나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듯이 언니가 분명히 티가 나요 그러면 내가 잡고 싶은 인연이잖아 잡고 싶은 인연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거를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내 방식에다 맞춰주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가장 아킬레스 건에 있어서 그걸 내가 다 베풀어 주면 안 돼요 뭐가 아쉬워해 남아 있을 거 아냐 다 맞춰주면은 좋은 줄 알았거든요 편하게 저한테 제가 좀 지켜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고 입양도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 저질렀다 입이 문제라 그랬죠 제가 내가 내가 이 입으로 저질렀다고 그걸 다 해야 되고 뭘 했는데 저걸 수술은 안 되고 뭔가 벌려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두고 우리가 뭔가 문이 열린 거 같고 얘는 오고 가고 하는 거는 같은데 언니의 다른 거 모르겠다 심감을 털면서 사세요 그래야 내가 사람의 덕으로 그 사람이 상대가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그래도 여기 한 어쨌든 만나면서 그 시간 동안 떠나지 않으려고 그 사람도 애쓸 거고 그 사람과 합을 붙여 놓으세요 그거는 안 돼 심감을 턴다는 뜻이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구슬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고 근데 목적이 그 사람일 거예요 라고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니가 그 사람이 너 잡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잡히게 해줄 거야 이러면 뭐든지 100% 그렇죠? 내 마음이 더 안주면 뭔들 하겠죠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인생에 내 거를 털어 놓고 내 거를 부족한 걸 심어 놓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내가 한 달 병 걸리지 않는다니까 중요한 건 여기는 내가 한 달 병이 걸려서 문제 아니고 내년에 이별 수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잡을 못 잘 수도 있겠지만 이양지사 내가 볼 적에는 부족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구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립트에서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 그대로 뭐 손님께들이 요즘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언니 감을 정도는 털고 사요 털어놓으면 혹시 아니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내가 달라질 수 있을지 내 기운이 달라지면 옆에 있는 자가 오히려 더 자기가 안 달 병이 나고 자기가 오히려 더 어 뭐지? 조바심이 나고 그렇죠? 분명히 집착할 때가 있는데 뭐지?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아시겠죠? 네